안녕하세요. 룩플러스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 해외직파틸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앞쪽에 인트로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고 카메라 킨 다음에 바로바로 생각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날 기분이 좋은 날에는 아재개그가 막 튀어나오는데 기분이 조금 꿀꿀하다 하는 날에는 아재개그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기분좋게 만들어주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투에 대해서 시비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반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말투도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다른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 말투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것도 특색이고 요 채널의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개소리 적어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세일정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일정보 다양하게 모아봤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에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외직과 뜰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실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80%까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가격 좋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설정 미국 설정 변경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고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은 한국 설정으로 일부 제품들은 미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곳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센스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크 제품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삼성 갤럭시 왓츠 41mm짜리 제품 말도 안되는 초특가 128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70%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거 아이들 하나 구입해줄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아이들 핸드폰을 전부 다 아이폰으로 사줘가지고 이거 아이폰에 붙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금방 품절될 것 같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팟 프로 케이스 23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에 폭스헤드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3불 판매되고 있고 테크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핸드폰 케이스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에 핸드폰 케이스 30불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오프화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23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CP 컴퍼니 스키마스크 저는 한국 가면 코가 엄청 시렵던데 이런 제품 하나 딱 쓰고 다니면 강도 소리 들으려나? 아무튼간에 뭔가 멋집니다. 들어가서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종키친의 제품들은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140불이면 구입 가능한데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같은 경우 한국 설정으로 둘러보시는게 가격이 더욱 좋습니다. 198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이 제품은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시게 되는 경우 여기에서 부가세만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에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메종키친에 다양한 제품들 사이즈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한국 설정으로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준지 반팔 티셔츠 186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미국 설정으로 둘러보시면 166불까지 가격 떨어지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파멘젤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 140불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큰 사이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파멘젤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자 같은 경우도 81불 노스페이스 눕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노란색상 234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눕시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세일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고 마이테레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이 좋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신상 정상가 제품들 10% 할인코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6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해주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는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아로는 150불 전부 다 유로로 보여지고 있는데 150불 계산해보시면 유로로 130유로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 신상지갑 가격 좋습니다. 290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290유로 계산해보시면 4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10% 세일받으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신상으로 들어온 이런 이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 트라이앵글 버클벨트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남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제품 폭이 살짝 얇은 제품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동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여성 제품 보테가 베네타 제품 예전에 구입해서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테가 베네타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어서 지갑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생로랑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머니클릭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340유로 판매되고 있고 생로랑 모노그램 제품 완전 신상 제품이기 때문에 이전 제품보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발렌시아가 제품이라든지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신상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생로랑 제품들 신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격이 정상가로 판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워낙 좁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에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FTA 전부 다 찍혀져 있는데 FTA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 가능해서 한국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들 생로랑 제품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다양한 신상 제품들 현재 입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페이지 사이트 이번 달에도 감사하게 직구정보통 회원분들을 위한 할인코드 제공해줬습니다. 정상가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에도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17만원 이상만 구입하시면 할인코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르메르 범백 브라운 색상 인기 많은 색상 130만원에서 10% 세일받아서 현재 117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117만원 최종비용 되니까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브라운 색상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기타고 기다리셔야 있다는 제품이고 남녀 공용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욱 많이 가지고 다닌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올리브 색상 같은 경우도 인기 많은데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에도 추가 10% 세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 일부 제품 같은 경우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아주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부띠끔 매장에서 제품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시면 초특가의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페치 사이트 최근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 현재 세일 페이지 열려있습니다. 최대 70%까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10% 하는 코드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입력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한국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다른 나라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경우 사이트 오른쪽 맨 위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쉬핑 투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보여드린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방금 시작됐기 때문에 이쁜 제품들 다양합니다. 현재 저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 무늬 없는 코스 반팔 티셔츠 입고 있는데 가격 대비 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들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이미 50%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10% 세일받을 수 있고 사이즈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파카드 현재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곧 품절될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폴로셔츠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고 토트백도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토트백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일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니까 세일 시작됐을 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국내 명품 편집샵 디코드라는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는데 프리오더가 딱 며칠간만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셔야지 되고 국내 명품 편집샵이기 때문에 관부가 세라던지 배송비 생각하지 않고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가격이 직구 뺨 때리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전에는 없었던 CP컴퍼니 제품들 현재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렌즈 맨투맨 14만 5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있을 때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후디 종류라던지 자켓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스웻팬츠 이런 제품들도 1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제품 같은 경우도 이재배매랑 밀리 후디라던지 이런 신상으로 들어온 여러가지 맨투맨 종류들도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프라라 제품들도 프리오더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여러가지 제품들 품절되었고 일부 제품들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지방시 제품 같은 경우도 남성분들 착용할 수 있는 범백이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카드지갑 구입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오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계속해서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입니다. 코글스 사이트 신상 여러가지 제품들 25%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제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신상 제품이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키친의 맨투맨 그레이 색상의 제품 227불 호주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일 받으시면 170불 14만 6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15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신상 정상가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에센스 사이트에 메종키친의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지만 요런 인기 많은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전부 다 품절되어져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종키친의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반팔 티어츠 7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영미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전부 다 25% 세일 가능합니다. 요즘에 뒤쪽에 꽃무늬 프린트 되어있는 요런 제품들 인기 굉장히 많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우영미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꼭 한번 구입을 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재질이 워낙 좋고 와이프가 이전에 구입해서 리뷰해드린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요런 대란 제품 같은 경우는 왜 구입하는지 구입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아주 추천드립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페스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레이스백 25%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유행 타지 않고 무난하게 오래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페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 간이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의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500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부 다 신상 제품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30% 하니코드도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조마샵 사이트 미국의 위창 편집샵으로 미아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고 한국 직접 배송 저렴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꼼데가루송 폴로셔츠 92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사이즈가 요렇게 세일되면 잘 없는데 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있으니까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셔야지 되고 버벌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바딘 코트 같은 경우 512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말도 안되는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생로랑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우치 같은 경우도 400불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해밀턴 오토매틱 시계 55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100만원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고 오토매틱 입문용 시계로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오토매틱 시계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폐업식으로 감아서 착용하는 그런 제품이니까 해밀턴 재즈마스터 인기 많은 제품입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렘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양말 같은 경우도 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니까 다른 제품 구입하시면서 같이 껴넣으시면 될 것 같고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빨간 색상의 슬리퍼 175블로 관부가 세피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인기 사이즈 260ml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최근에 요 제품 구입해가지고 어저께 리뷰도 찍고 어저께 신어봤는데 그냥 뭐 그냥 슬리퍼입니다. 슬리퍼 비싼 슬리퍼 조마샵 사이트 이상하게 에르메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에르메스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요런 벨트 120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야되나 어? 아무튼간에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보태가 베네타 팔찌같은 경우도 200불 안되는 금액으로 관부가 세피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제품수가 굉장히 아주아주 많습니다. 딱 3일간만 최대 75%까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쿠폰질 적혀져있는 제품같은 경우는 3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제품마다 할인코드가 조금씩 다릅니다. 할인코드 이쪽에 적혀져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븐스토어라는 영국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7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전부 다 파운드로 보여지고 있는데 150파운드 넘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배송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맨투맨 현재 라지 엑스라지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129파운드 21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나이키 에널지 버킷텍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이 제품 집에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구입한 제품만 아니고 아이들 구입해줬는데 아주 이쁩니다. 얄플에 대한 여름철에 착용하면 딱 좋은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클락스 오리지널 고어텍스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109파운드 정도 판매되고 있고 아페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같은 경우도 50% 이상 세일되고 있고 에리스 마찬가지 50% 이상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HCG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트랭킹과 저렴한 금액에 마찬가지 만나볼 수 있고 뉴발란스 구글 제품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05파운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05 계산해보시면 17만원 구입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거 미국 달러로 150불이 넘지 않기 때문에 관부가세도 피해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언더카바 후디 최근에 구입해서 리뷰도 올려드릴겁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사이즈 5사이즈 남아있는데 2XL 정도 되고 저한테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오버사이즈로 딱 입으실 분들 들어가서 체크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븐스토어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카라트 제품 비롯해서 몽클레어 제품이라든지 아크네 스튜디오 카사블랑카 제품 등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딩 사이트 7만 5천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모든 제품들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비용이 만 6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7만원 8만원짜리 제품 구입하시면서 만 6천원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배송비 아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이솝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솝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향수 종류라든지 파슬리, 시드세럼이라든지 핸드크림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시켜드린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캐나다 스카프 13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아크네 스튜디오 스카프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검정색상도 판매되고 있고 오버사이즈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히어버가 에센셜 제품들도 아직도 판매되는 제품들 다양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이키 NRG 제품들도 후디를 비롯해서 맨투맨 반팔 티어츠 아래쪽으로 쭉쭉 내려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레트로엑스 후리스 자켓을 비롯해서 스냅티 제품이라든지 반팔 티어츠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배송비 아껴서 구입이 가능하고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뉴발란스 327 여러가지 인기 색상 제품들 사이즈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량지 통해서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문빈 화이트 색상 가장 기본적인 색상이지만 가장 구하기가 힘든 제품입니다. 현재 호주 달러 160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달러 160불 원래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성 사이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US12 남성분들 구정도 265mm 또는 270mm 정도 신는 분들이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고 큰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앙고라 시솔트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많은 색상 큰 사이즈만 남아있습니다. 요 제품도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성 사이즈는 제품 들어오면 바로바로 품절되는 제품입니다. 남성분들 맞는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327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호주는 뉴발란스 327 이상하게 인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브룩스 브라더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프레지던트 데이 맞춰서 최대 5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세일이 종료됐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프레지던트 세일 준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합니다. 미국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 만들어진 케이블리트 가격 좋습니다. 74불이면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색상 이렇게 변경해보시면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전부 다 74불이면 구입가능합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메리노 울로 만들어진 하프집업 소유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74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색상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잠깐 상식을 드리면 메리노라고 적혀져 있는 제품은 울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양의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리노 울로 만들어진 제품이 최상위 제품이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은양울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 제품 메리노라고 적혀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리노 울이 훨씬 더 재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메리노라고 적어서 판매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다른 제품 구입하실 때도 이렇게 메리노로 적혀져 있으면 아주 좋은 울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피마 코튼으로 만들어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구부리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수피마 제품 같은 경우는 면 중에 최상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재질 좋은 보시면 이렇게 트레이드마크까지 등록한 인증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최대 50% 세일돼서 질 좋은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락포트 공식홈페이지 마찬가지 프레지던트 데이 세일 시작돼서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여러가지 구두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나이키 공식홈페이지 요즘에 배송 잘나가고 한국 카드도 잘 받아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럴 때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에어포스 원제품 예상했듯이 남성 사이즈 금방 품절됐습니다. 아직도 265mm까지 있기 때문에 맞는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에어포스 원제품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킬샷 제품 같은 경우도 네이비 색상 사이즈 전부 다 있고 그린 색상 255mm 250mm 남아있습니다. 오렌지 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세일도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최대 40% 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는 5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까지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테크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먼저 이베이 사이트부터 확인해 보시면 이베이 사이트 마찬가지 프레지던트 세일 시작되면서 15% 하니코드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700짜리 제품 리퍼 제품이고 보스에서 직접 리퍼한 제품입니다. 15% 세일받으시면 230불 정도 구입가능해서 블랙프라이데이 때 세일됐던 그 정도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방금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보스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15%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다이스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노트북이라던지 청소기 텔레비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H 카메라 용품이라던지 비디오 오디오 용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맨프로토 짐벌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러레스 카메라 얹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원래 가격 360불인데 방바구니에 담으시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210불이 세이브되면서 15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초특가에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짐벌 찾으셨던 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B&H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많은 분들 찾으시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외장하드라던지 맥북 프로 제품이라던지 모니터라던지 카메라 관련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